빅데이터 속에서 지역찾기 신현우의 빅데이터 네 신현우의 빅데이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숫자로 우리 사회를 파보내는 시간이죠. 신현우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빅데이터 키워드가 보니까 외국인입니다.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조금 전에도 맘프 보셨잖아요. 이미 우리 국내에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들이 많아졌고 또 그분들이 일터에서 또 심지어는 결혼을 통해 가족에서 학교에서 굉장히 우리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우리의 체계적인 인식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합계 출생률 출산율 얘기하면 굉장히 저조하고 그리고 또 이주민 노동자 들어와서 또 한국인과 결혼하든 우리나라에서 또 그 이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변모해 가고 있는 시대 속에 오늘 키워드가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 비율 비중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사실은 요새는 그런 표현은 거의 안 쓰는데 단일민족, 한민족 이런 거 괜히 강조했던 것 아닙니까? 진짜 오래된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잘 안 쓰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굉장히 적었어요. 아주 적었는데 1998년도에 한 4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거의 300만 명 가까이 저기 보시면 293만 명입니다. 저거는 이제 불법 체류로 포함한 건데요. 그러면 저기 보시면 거의 예외 없이 상승을 했죠. 다만 저 최근에 2020년부터 한 2, 3년간은 움푹 파인 부분이 있는데요. 분지가 있는데요? 네. 저거는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부분이 거의 단절이 됐고 문을 또 닫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는 분들은 돌아갔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움푹 줄어들었지만 저건 뭐 일시적인 예외라고 보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도별 국내 외국인 추이를 저희가 TV, MBC, 경남, 유튜브, 엠키타카로 보여드렸고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는 우상향을 보이면서 증가하고 있고 불법 체류자도 같이 보여드렸는데 불법 체류자 수 같은 범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늘어나는 것에 거의 대부분은 장기 체류자입니다. 장기 체류자. 네. 그리고 단기 체류자도 늘었고 장단기는 뭐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우리가 외국 나갈 때 비자라는 거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한국도로부터 비자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비자는 여러 가지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크게 보면 90일 이내 비자와 90일을 넘어도 있을 수 있는 비자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90일을 넘는 것, 91일 이상인 거를 장기 체류 비자라고 하고 그것보다 짧은 건 단기 체류라고 하는데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거는 90일입니다. 90일이라고 하면 거의 석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에 취업하신 분, 한국에 결혼해서 오신 분 또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유학을 온 분들 이런 부분도 다 장기고요. 단기는 대부분 단기 출장 또는 여행. 여행.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가 있는데 불법 체류는 전체는 한 40만 명 정도여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전체 한 10%를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런데 그 대부분은 장기 체류다. 불법 체류는 걱정하시는 것만큼 많이 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대목에 꽂힌 분들이나 오해하는 분들은 이주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분도 있는데 요즘 보면 외국인 노동자도 아니다. 이주민 노동자다. 이렇게 이주민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도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이라고 하면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도 외국인이고 한국에 있는 미국 사람도 외국인이니까 둘 다 외국인이라고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관심이 있는 건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체류 외국인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이주민 이렇게 부르는 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중에 외국인 수가 250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경남 도민 총 인구 수가 한 330만, 340만 이러고 대구 광역 신고 230만 명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주민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국내에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와 비교했을 때 앞서 국내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는 점점 증가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과거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해외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250만 명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지자체와 비교하니까 좀 느껴질 정도입니다. 저거를 이제 우리 앞에는 연도별로 비교를 했다면 이제 2023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를 수평으로 비교를 해보면 여기 보시면 제일 왼쪽에 이게 전부 다 OECD 국가라고 선진국들이에요. 제일 왼쪽에 있는 나라가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압도적으로 높네요?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인데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사실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런 나라들은 사실상 내국인, 외국인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거의 절반 50%가 외국인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쭉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주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고 미국을 제외하면 다 유럽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도 한국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아시아에 있는 OECD 국가가 두 나라인데요.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은 저기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3.5%, 2.2%인데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1.3%포인트 정도 높은 정도입니다. 우리도 사실 굉장히 낮지만 일본도 참 애지간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외국인 비중이 낮은 두 국가 그렇습니다. 이런 건 이유를 찾아보면 나오나요? 상대적으로 저기서 보시면 유럽이 아주 예전부터 제국주의 시절부터 전 세계와 네트워크라는 게 확실히 커졌고요.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는 또 우리 보통 말하는 멜팅 스팟이라고 해서 주로 이민을 통해서 받아들였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뿐만 아니라 미국 국적이 없는 이주민도 사실 굉장히 많은 전통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지점들, 전통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하고 일본은 좀 특이한 게 일본은 아시다시피 섬나라고요. 우리는 대륙하고 연결이 돼 있지만 남북이 분단되면서 우리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섬나라와 비슷한 거였죠. 단절되어 있는 느낌의 국가들. 우리나라를 오려면 비행기와 배로밖에 못 오는 겁니다. 유럽에 있는 대륙 국가들은 자기들끼리 철도뿐만 아니라 버스와 자전거로라도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단절되어 있는 사실상의 진짜 섬나라와 분단으로 인한 섬나라 효과가 있는 나라. 이 정도가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안에서도 지역별로는 어떨까? 외국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특히 경남도 궁금해지는데 저희가 준비한 차트가 있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광역별 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이라는 퍼센트가 있는데요. 앞에서는 우리가 그 나라 국민 대비 외국인이었지 않습니까? 저거는 그러면 시와 도의 거주민 중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저걸 보시면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막대가 경상남도인데요. 3.9% 이 정도 되고요. 전국 평균은 4.4%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국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막대보다 왼쪽에 있는 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고 저쪽으로 오른쪽은 낮은 시도입니다. 그런데 높은 시도만 딱 보시면 특징이 뭐냐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그다음에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 남북도. 그리고 매우 예외적으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사실은 중국에서도 엄청 많이 오고 일본에서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예외적이라고 하면 주로 외국인들은 광역 단위로 보면 수도권과 수도권 인근 지역에 좀 몰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기초로 보면 또 매부 달라요. 여기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많이 다르고 전국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데는 경기도의 안산시입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거의 여기는 정말 외국인이 더 주운가 할 정도로 많은 약간 이런 데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시도 단위로 보면 들었습니다. 김해 같은 것도 그렇고 경남 지역의 중심 산업이 아무래도 여전히 제조업이다 보니까 저는 경남이 당연히 높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국 평균보다 밑돈다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제 외국인 이주민들 중에서 저희는 노동자 중심으로도 더욱더 들어가서 파보도록 할 텐데요. 이들의 고용 확대를 두고 경제적 효과 사회적 비용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를 다 뺏어간다. 빼앗아간다. 이런 시선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보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 우리 재정에 부담이 된다. 이런 비판 혹은 비난은 어느 나라나 있고 우리도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인식인데요. 인식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한 3분의 1입니다. 그러네요. 정확히 딱 3분의 1로 떨어지네요.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저기에 보시면 연도별로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3분의 1 정도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어.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3분의 1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오면서 역시나 말씀드린 미세한 차이입니다만 빼앗아 가지는 않는다. 수치가 약간은 좀 높게.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일자리 구성의 변화라기보다는 인식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의 변화. 이주민을 바라보는 또 인식의 변화도 있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보다 일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농촌도 해당될 수 있고 3D 업종이라고 해야 됩니까? 제조업 현장. 힘든 노동 환경에서는 외국인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주민 노동자가.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보면 오히려 좀 보완해주는 대목도 있다라는 느낌도 받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떠한 일자리에 주로 일을 하는지 저희가 또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별 분포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확실히 많아요. 네. 저거는 뭐 근데 표현이 그렇긴 한데 제조업이 워낙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제조업이 강국이죠. 그렇죠. 서비스업보다는 외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높은 것도 있고 또 저거를 사실 나중에 조금 더 세분하게 보면 소득별로도 봐야 되는데 제조업 내에서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슨 재벌 대기업 사업장 이런 제조업의 고임금, 고숙련 노동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이런 거 말씀하세요? 중소기업이라든가 하청이라든가 저숙련, 저임금 쪽에 상대적으로 많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일자리를 당연히 외국에 계신 분들이 몇백만 명이 한국에서 계시니까 어느 정도 일자리를 가져가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그게 그럼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 내국인으로 채울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저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OECD 국가까지 오면서 우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임금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저분들이 없으면 거기 채우기 어려운 그런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저숙련 일자리에 종사를 하고 있는 이주민 노동자들이고 그리고 고임금의 일자리를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일하고 있는 회사, 공장 같은 규모도 굉장히 작은 규모에서 대다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국내 취업자 중에 외국인 비중 추위라는 자료도 있거든요. 이민자 체류 시스템 및 고용조사 처음으로 실시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또 자료를 보면 이주민 노동자 비중이 매년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정부가 이 규모를 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쿼터를 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취업비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부가 일정 정도 통제를 할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취업비자를 많이 우리가 발부를 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국내에 들어오고 또 이걸 조금 엄격하게 하면 여기서 들어오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걸 일정 정도는 통제할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봐서 기여하는 부분과 부담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다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꼭 이렇게 또 경제적인 면만 갖고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 그러면 나가고 들어와 그러면 들어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고 여기 들어오면 또 당연히 인권이라는 게 있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을 이루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하긴 하지만 경제를 넘어서는 사회적 문화적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실은 상당한 정부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개방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드는 생각이 만약에 저숙년 노동 현장에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주민 노동자들이. 그런데 국내 내국인 중에서 저숙년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이분들 때문에 굳이 찾자면 줄 수는 있겠네요. 그건 줄 수는 있겠네요. 줄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어차피 못 채우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저숙년 저임금 일자리가 100만 개가 있다. 그런데 100만 개를 우리나라 국민으로 다 채울 수가 있는데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중에 50만 개를 가져간다. 그러면 50만 명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차피 이런 저임금 저숙년 노동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 국민들은 어차피 못 채우고 비워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어차피 제조업이 되건 아니면 영세한 배달업이 되건 혹은 식당이나 이런 데서 호울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되건 이런 부분이 없으면 사실상 없어질 일자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차지하는 것도 맞고 그 부분에서 일정 정도 저숙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비어있을 노동 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전체가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주민 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 대목에 대해서 오해를 숫자로 한번 파업했고요. 최근 이제 국감이 열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정확히는 중국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대목도 파업하죠. 국내 건강보험 가입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되면 보험료 안내도 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이고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나간다? 떠난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거든요. 저거는 특정 국가로 보면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건 그분들이 내는 게 보험료고 이분들이 말하자면 병이 걸리거나 치료를 받으면서 국가가 발생한 비용을 보존해 주는 게 보험금입니다. 그럼 보험료고 보험금이 어떤 게 큰가? 이 문제인데요. 중국 국적 딱 국민들만, 외국인만 보면 한 600억 정도 우리가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이게 얼마나 큰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건강보험에서 600억 원대 적자. 그런데 일단 이것보다 시야를 조금 넓혀서 전체 외국인으로 보면 국내 체류안. 국내 체류안 전체 외국인을 보면 그분들이 혜택을 누리는 보험금보다 그들이 기여하는 보험료가 월등히 많습니다. 기여하는 보험이 더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흑자입니다. 사실은. 외국인들은 우리 건강보험 재정에는 부담보다는 기여하는 부분이 더 커요. 그게 한 지난해 보면 중국 국적에 갖고 있는 적자의 한 10배 정도는 전체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더 컸거든요. 그러면 첫째 전체로 보면 외국인 건강보험들이 우리 건강보험에 들어오는 걸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서 저희가 언급한 내용은 너무 단면만 얘기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딱 적자 고 대북만 본 거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왜 중국만 저렇게 적자냐? 왜 중국만 얘기하냐? 중국은 굉장히 그럼 우리가 특별히 편의를 봐주는 거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국내에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험금은 아파서 병원 가면 똑같은 치료를 받으니까 비용은 똑같이 들어요. 그러면 보험료를 내는 게 문제인데 당연히 소득이 높으신 분이 보험료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임금 노동을 하시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서 보험료를 적게 내는 거고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한국에 오신 분들 중에도 결혼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소득 직장에 갖고 계신 분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굳이 특정한 국가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분들이 워낙에 저임금이어서 보험료를 적게 내는 거고 다른 국가에서 오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기여를 많이 한다. 그럼 보험금은 왜 이렇게 적냐 하면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이에요. 외국에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우리는 보험 제정의 제일 큰 부담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금을 많이 받는 노인이거든요. 그런데 노인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에 대해서 또 외국인이 바라보는 시선 오해에 대해서 파험봤고요. 그러면 우리 행정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 행정은 외국인을 향해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을까. 경남도가 지난 9월 인구위기 대응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그중 외국인력 10만 명 유치도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지원센터 예산 71억 원 삭감. 그리고 실제 그 영향으로 도내 외국인 지원센터 3곳 중에 한 곳이었던 김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77일간 문을 닫게 됐다는데 와 이거는 대책과 현실이 완전 미스매치네요. 안 맞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꼭 필요해서 받아들이는 신문이 강하거든요. 특히 경상남도도 아마 그럴 텐데 농업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건데 이게 이분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 통합하지 않으면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우리 사회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이 꼭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단순히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상으로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을 해서 우리 사회 내에서 말하자면 사고도 안 치고 또 자기의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기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정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최저시급보다 임금을 낮춰 차등 적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오기 전부터 더 갈등이나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주 가사노동자들에 대해서 차등적인 최저임금을 부여하는 나라는 홍콩 신가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미니몸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외국인을 상대로 차별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유엔 규정의 위반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국과의 수많은 자유무역협정에도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홍콩하고 싱가포르는 딱 좁은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이분도 다른데 갈 데도 없고 그래서 하는 거고 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만 그냥 눈 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큰 나라예요.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시행 거기에 거의 그칠 것으로 보세요? 아마 제대로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매우 같은 정부인 노동부 장관조차도 이게 전혀 실현적일 가능성 없다라고 일추하는 걸로 봐서 아마 이게 정착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1분 3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너희 노동력이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하고 저출생 문제니 받을 생각 그것보다 나가는 사례가 지금 더 많다. 그리고 이주민 외국인 바라보는 시선도 너희가 다른 게 한국인 서양 결혼하면 국제결혼이고 동남아와 또 한국인 사이의 가정이 이루어지면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고 이런 좀 나오는 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리를 할까요? 네. 저거 보시면 위에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따른 사람. 방식이 두 가지니까 구분해놨지만 저 수평선 아래 부분은 우리나라 국적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나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들어오는 사람과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지금 나간 사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많지만 거의 30년 동안 나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흔히들 외국인, 이민 이거를 인구 감소의 묘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조금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나가지 않게 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더 바뀌어야겠고 동시에 사실 나간다는 게 조금 더 MZ세대들은 이해를 탈출로도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됩니다. 진지하게 좀 고민되고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100km 플랫폼 한oc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